여러분 순양순양 오늘 먹을 음식은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3시라서 펜션이 약간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크림 까르보불닭 여기 위에는 땡초고요. 여기는 계란후라이 반수 위에 파슬리 가루 좀 뿌렸어요. 그리고 이거는 배추김치랑 치즈소스 단무지 돈까스 소스 치즈돈까스 방울토마토 음료는 콜라입니다. 자 먹겠습니다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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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주 gression 양념장 양념장 고춧가루 와.. 시키지 음... 그리고 뱃살이 나의 음료대 나의 뱃살 요리 요리 뱃살 뱃살 멈추냄 비틀한 귀를 넣는 것 같아요 흑흑 탕후라기 소금 조금맛 면 아주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한편의 뼈는 뭐가 부족해? 치즈가 예쁘고 이게 뭐다? 그게 더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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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뚜껑 이н기때문에 아멘 입안에 가진 마늘이 점점 더 좋았어요 매운 뼈는 거에요 매운 뼈는 매운 뼈는 매운 뼈는 매운 뼈가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..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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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지 짝짤 마늘 마늘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요 마늘 맥주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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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마요네즈 음! 아멘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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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짠!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. 안녕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